안녕하세요. 우리 영화부를 졸업하는 언니 오빠들 많은 친구는 2년 조금 더 있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보다 짧게 영화부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들어왔던 우리 아가들 이제는 뛰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잘 자라서 유아부로 올라가서 너무너무 전도사님은 기뻐요. 우리 친구들 다시 영화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또 유아부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전도사님은 날마다 귀 쫑긋하고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부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또 그 사랑 관심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신 수고가 있어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아부 올라가서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서요. 이 시대에 영화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또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언제나 앞장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이로 잘 살아나는 영화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영화부 졸업하는 이주희 엄마입니다. 우리 주희를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선물해 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영화부 졸업이라니 놀랍고 아쉽네요. 저의 가정이 이번에 영화부에게 감사드리는 점은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비를 통해서 우리 주희가 주일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나 수고해 주시는 전부사님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희가 유학을 가져도 지금처럼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안녕히 계세요. 저는 환문명옥 선생이에요. 저는 처음에 영화부에서 그냥 애기만 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부에 가보니 신선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저는 사랑반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예명옥 전도사님과 부장관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믿음반까지 왔고 아쉽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유학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영화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팬데믹 대물러 우리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루속히 만나기 위해 함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엄마입니다. 세원님도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신한생활인데요.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와 기도 덕분에 영화부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화부 가서도 더 성숙한 신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위의 가정입니다. 그동안 영화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단위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화부에 올라가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As I reflect on Selah's time in 영화부, I'm so thankful to God for Imungo 전도사님 and all the loving teachers at 영화부. Thank you especially to Hwang Bo Imungo 선생님. Thank you for showing the love of Jesus in such a fun and joyful way. I'm thankful for the precious two years I've had to worship with Selah. She met her first friends and teachers there and she's learned so much. I see how much she loves and enjoys worshiping and praising God. No more 영화부 for us, but our family will continue to keep you in prayer. God bless. 안녕하세요. 영화부 이번에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영화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영화부에서 배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씩씩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유엘라입니다. 우리 엘라가 영화부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 정말 아쉽지만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도사님의 좋은 말씀 항상 주일마다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애써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엘라가 유아부에 올라가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믿음이 더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항상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다솜 엄마입니다. 저희 다솜이가 태어나고 50일쯤 영화부 예배를 처음 봤었는데 벌써 졸업하게 되었네요. 매주 말씀 전해주신 이명욱 전도사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화부 아이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겨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구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지금 저 하느님의 신화를 찬양할 때 예배라는 과정입니다. 대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body. This is Jeremy's mom. из menthol이에요. I am very very grateful that Jeremy get to know about God at such a young age. And through worshipping, through Bible telling, through praising Him, we are growing spiritually every day. And I'm very very grateful for that. Thank you Lord, we love you. 안녕하세요. 믿음 3반 담임 송영호쌤입니다. 교사로 숨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졸업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또한 너무 뿌듯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영화부에서 우리의 전사님 말씀과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구별된 양육을 받으며 금방하게 자라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 부에 올라와서 팬들 기간이지만 지금처럼 예쁘게 예배 잘 드리고 잘 전환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Hello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young abu to take care of my daughter Israel Noah. Not just taking care physically but mentally, spiritually that leads her to Jesus Christ. Thank you so much and especially I'm very grateful, very thankful to Pastor Lee.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care of my daughter and so she could know the truth, to know the Bible, know the knowledge, everything. And especially during the coronavirus time, you guys still taking care of her, call us to say hello and taking care of all the families. Thank you so much. May God be with you. In the name of Jesus. Thank you. Hello everyone. I'm very happy to meet you at the class. Jake is very happy too. We had a wonderful time together. Thank you for all teachers. Thanks for a lot. Bye bye. Bye bye. 안녕하세요. 영화부 남한나 엄마 김현숙 집사입니다. 아직 아기 낳은 것도 실감이 안 나는데 벌써 한나가 두 살이 되어 말로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나가 졸업하면서 감사한 것은 주님을 잘 믿는 남편을 주시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귀한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로 핀즈 장로교회 영화부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영화부 선생님과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이명욱 전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를 입당해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어머니께서 깊은 병으로 돌아가신 아픔도 있었고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을 보내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이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한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내 깊은 한 해가 돼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화부 졸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화부 졸업하는 이지우 엄마입니다. 저희는 1년 반쯤 핀즈 장로교회 새로 와서 적응하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 중 하나가 영화부 예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교회를 찾던 중이었는데 예배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모르는 아기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기본으로 다지며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면서 처음 받은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도록 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반 친구들 졸업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으나 영상으로의 만남이 특별함으로 다가온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유아부에 올라가 더 멋진 믿음의 자녀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우리 아가들. 너무너무 아쉬워요.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응애응애응애 하면서 우리 영화부에 왔다가 이제 벌써 유아부로 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영화부에서 경계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신나게 찬양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인생의 첫 선생님도 만나고 첫 졸업식도 와 너무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유아부에서도 영화부에서 배운 것 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졸업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기도대로 엄마 아빠의 기도대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대로 쑥쑥쑥쑥쑥쑥 자라서 하늘나라의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축하해요.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유아부에서도 멋있게 잘할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하영이 졸업을 축하해요. 영화부에서 선생님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 하영이 언제나 활짝 웃는 그 미소와 찬양을 좋아하는 우리 하영이를 너무너무 선생님을 사랑해요. 유아부의 가사도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쑥쑥 자라서 애쓰다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딸로 자라나기를 선생님이 늘 기도할게요. 하영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하영이네예요. 지금까지 인도희씨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희 하영이네 아팠을 때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영화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교사님 저희를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 먹고 잘 자라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 모든 영화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님 항상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